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가진 여러 가지 뚜렷한 특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들려면 그것은 바로 북한 비위 맞추기라는 사실입니다 북한이 요구하면 들어주어야 하고 자주 북한이 요구하기 이전에 알아서 들어주는 것이 거의 빈번합니다 지난 2년은 북한은 하나를 얻고 그것을 교두로 삼아서 또 다른 하나를 얻고 그걸 또 교두부로 삼아서 또 다른 하나를 얻는 그런 식으로 한국의 안보 체제를 와해시키는 일들에 차근차근 진행해 왔습니다 경제적인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돈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안보상의 국방상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든 것은 바로 이런 위험을 두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보는 거가 힘든 거죠 최근 유엔사령부 유엔사 강화를 요구하는 미국 측의 요구를 거절한 문재인 정부를 지켜볼 때면 떠오르는 의문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나라를 지킬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나라를 지킬 의도가 있는지 유엔사라든지 미국이 왜 이 땅에 와 있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온 거죠 북한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있습니까 왜 북한을 그렇게 두둔하는가 말이죠 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입니다 유엔사 강화를 추진하는 미국 측 요구 문재인 정부는 전시 작전권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전작권 조기 해소 문제는 정말 문제가 많지만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시 작전권을 해소하는 것에 대항해서 한반도 안보에 문제점을 인식한 미국은 유엔사령부 강화로 보완 조치를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군사 문제에서 제가 보면 다른 사업 산업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참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아주 정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미리 준비하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무슨 국방계획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아주 정교하게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그냥 천수답식입니다 국방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한일 간의 갈등 문제도 한번 대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추어도 그런 아마추어가 없죠 미국은 아는 겁니다 전시 작전권을 계속 보채서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는데 그래도 자신들이 주둔하고 한도 내에서는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니까 이런 점이 참 중요합니다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특히 나라 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시 작전권이 한국 측이 갖게 되면 한반도의 안보 문제를 위해서 유엔사령부를 강화해야겠다 그래서 현재 50명 수준의 유엔사령부 인원을 장기적으로 최대 250명까지 늘릴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해서 유엔군 사령부에 속한 그런 각 국가에게 추가적인 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겁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최근 발간한 주한미군 2019년 전략 다이제스트에서 유엔사는 위기시 필요한 일본 간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란 예전에 없던 문구를 넣어 일본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일본과 독일을 전력 제공국에 포함시킬 거다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반일 감정 때문에 일본이 어떻게 한반도에 오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또 시끄럽겠죠 그러면 유엔사가 도와주지 않으면 당신들 혼자 힘으로 맞서 싸울 수 있겠냐 싸울 수 없거든요 그럼 노예가 되겠냐 또 노예는 안 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누군가 도와야 되지 않냐 이야기하죠 그러면 독일하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미국의 동맹국 중에 가장 큰 축인데 그 나라를 유엔사령부에 포함시키겠다 전력 제공권을 하겠다면 그럼 받아들여야 돼요 명분 논의라는 면에서 참 이 나라는 개선해야 될 점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 독일 연락장교의 유엔사 파견을 요구했다가 우리 정부가 굉장히 항의하는 바람에 결국 처리한 일도 있었죠 사실 항의할 일도 아닌데 로버트 에임블럼스 연합사령관은 유엔사의 기능 강화에 아주 적극적인 인물입니다 2018년 9월에 미국 의회에서 정언을 했습니다 남북은 대화를 계속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은 유엔사에 의해서 중개, 심사, 사찰 이행돼야 된다 남북 간의 하는 것을 크게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안보상에 굉장히 취약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관이자 한미연합군 사령관이자 유엔사령부 사령관으로서 그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한반도의 안전을 유지해야겠다는 것이 바로 에임블럼스 연합사령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을 인원을 증가시키니까 한국 측에 20명을 추가 요청한 겁니다 1월 달에 현재 유엔사는 평택에 있고 한미연합사라는 용산에 있기 때문에 두 개 사령부에 충족할 만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20명만 한국군 장교를 보내달라 20명입니다 유엔사의 평화시 직책이 99개인데 최소 20개를 한국군이 맡아달라 그렇게 1월에 요청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답을 안 하는 거죠 미국 측 요구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계속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한미 사이에 엇박자가 계속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유엔사 학대의 부정적인 이유가 뭔가? 북한이 반대하기 때문에 유엔사 학대의 부정적인 겁니다 북한이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미국의 유엔사 역할 학대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부 관계자의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최근 남북 관련 각종 사안에서 유엔사는 빠지라고 하는 상황에서 유엔사 역할 학대는 현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북한은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왕래 논의에서 유엔사 배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니까 정부가 판문점 남측 지역만 개방하는 반쪽 개방을 한 겁니다 다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북한 측 이야기를 그럼 문재인 정부의 생각은 뭐냐?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되면 유엔사를 해체하겠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내 외국군 주도를 허용하지 않겠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아마 복심일 겁니다 2년 사이에 우리만 안보상의 많은 것을 그냥 와해시킨 상태죠 북한 핵은 더욱더 정교해지고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얼마 전에 한국, 미국, 북한 정상들이 판문점이 만나가지고 그 다음 문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적대관계의 종식이다 어떻게 적대관계의 종식입니까? 아무리 정치적 수사지만 참 이렇게 국민을 호도한다는 거죠 실질적인 종전선언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이야기한 겁니다 어떻게 그게 종전선언입니까? 그게 어떻게 종전선언이에요? 북한 핵이 없어졌습니까? 북한이 적의를 없앴습니까? 핵을 가진 북한이 무력 위협을 수시로 행하는 상태에서 유엔사를 해체하고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을 몰아내리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컨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북한 때문에 유엔사 학대에 협조할 수 없다는 문재인 정부를 보면 거대한 업무가 진행되고 있으라는 그런 추적을 해보게 되죠 왜 자유와 인권을 말산하는 지구촌 최악의 초전체 지구 국가들이 그렇게 대한민국 정부가 노란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권력을 잡은 자들 가운데 일군의 무리들이 악과 손을 잡고 악의 도구가 되고 있거나 스스로 사악한 세력이 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하도 나라 걱정을 해서 쓴 불안한 평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불안한 책 안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참 멋진 책이 피트 드러커 자서전입니다 피트 드러커가 평생에 만난 사람들부터 얻은 교훈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권하는 책이죠 그 마지막 문장이 불안한 평화의 결론 파트입니다 인간은 어떤 조건을 얻은 악과 흥정에서는 안 된다 그 조건은 언제나 악의 조건이지 인간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악을 자신의 야망에 이용하겠다고 생각할 때 악의 도구가 된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을 막기 위해 악과 손을 잡을 때 인간은 또한 악의 도구가 된다 불안한 미래 평화의 맨 마지막 결론은 한국의 위정자들이 절대 악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그게 내 마음이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